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코리아 미래 연주에서 올리게 된 라디오 프리코리아 다유코리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. 한반도 평화상민들이 민족의 미래 번영을 염원하는 랩페인 다유코리아 방송은 매일 밤 10시부터 당날 개정 4시까지 중간 333 칠로니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RFK 다유코리아 방송 1시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밤 10시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여기는 코리아 미래 연주에서 보내드리는 다유코리아 방송입니다. RFK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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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